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에서 고급 인재를 직접 키워 수도권 유출을 막겠다는 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오는 7월 경남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 막상 예산은 국가경찰에서 독립하지 못했고, 그 규모와 지원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LH 혁신안이 사업 규모와 인력을 크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진주에서는 이에 반발해 LH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6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역에서 고급 인재를 직접 키워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된 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전국 첫 공유대학 설립 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평가지만, 아직 보완할 점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에서 직접 인재를 키워 기업에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지난해부터 5년 계획으로 국비를 포함해 2,24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가장 큰 성과는 경남형 공유대학인 USG 출범입니다. 도내 5개 대학에서 뽑힌 300명의 학생들이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화된 인재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기업체가 당장 필요로 하는 교육 성과들을 보여주려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체가 선호하는 그런 인재들이 양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선도 기업들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 확대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기회를 늘린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USG 과정에 학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 해소가 절실한 상황. 또 올해부터는 울산이 참여해 경쟁력을 더 확보했지만 부산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도 담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선도 기업들의 유치와 우수 교육 프로그램 확보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조에서는 기술 인력을 요구할 것 같은데요. 사연제 대학을 다녀야 많이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 번 더 고민해서.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경남의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이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인재 육성에 요람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남 지역도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잘 살리려면 예산도 국가 경찰에서 독립해야 하는데 예산 규모나 지원 방법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군권 연중기획보도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월부터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성범죄, 실종신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합니다. 국가 권력인 경찰권 일부를 자치단체가 맡아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자치경찰 출범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예산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업무만 이양되고 예산은 이양되지 않은 겁니다. 재원이 없으니 경남형 자치경찰을 실현할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에야 국고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럴 경우 자치경찰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년 정부 상황에 따라 예산 규모가 바뀔 수 있고 자치경찰의 사업이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일정 비율만큼 자치단체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은 자치경찰 교부세를 지원하거나 지역에서 얻은 교통범칙금을 지방세외수입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재정 규모나 사정이 다르고 정부 부처 간 이견도 커서 해법을 찾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빗방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이 지나면 비가 그치고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교해 낮에 덥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5에서 9도가량 껑충 뛰겠는데요. 주말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 큰 일교차가 발생하니까요.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어제 내린 비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서 안전운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18도, 함안도 18도, 창령은 17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7도, 양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6도, 진주는 28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미터 안팎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혁신안을 두고 사업 규모와 인력을 크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 혁신도시가 있는 진주에서는 LH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하며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 혁신안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인력을 30% 축소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주거와 복지만 따로 떼어내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LH가 관장하는 46개 사업 분야는 23개로 줄고 인력은 9000명에서 6000명으로 감축됩니다. 이런 가운데 진주에서는 LH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지역의 상공개와 시민단체, 대학생 등 60여 개 단체와 협회가 참여합니다. 우리 지역 상권 붕괴는 물론이고 지역 청년들의 희망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LH를 꼭 지켜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을까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자랐던 지역에서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주시 4개 대학 총학생 해장단은 LH 본사 분리안의 철회안을 그날까지 나서겠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시민 선전전과 토론회 등 LH 축소 반대 여론 확산을 위해 가능한 모든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정은 한 차례 정도 협의회를 열어 막판 조율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쯤 LH 혁신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공연 소식을 비롯한 도내 문학의 다양한 이슈를 이재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진해 출신의 한학자이자 시인인 김달진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김달진 문학상 32번째 수상자로 이산하 시인과 이은봉 문학평론가가 선정됐습니다. 이산하 시인은 시 부문에서 시집 악의 평범성으로 이은봉 평론가는 평론 부문에서 평론집 시의 깊이, 정신의 깊이로 수상했습니다. 창원시와 창원문화재단이 오는 25일까지 창동 예술촌 주요 전시공간에서 시민기획자 문신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문신 탄생 100주년을 맞아 문신과 문신 예술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전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문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도 함께 엽니다. 청소년들의 연극 축제인 제25회 경상남도 청소년 연극제가 오는 8일까지 거제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극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모든 시간을 주제로 도내 5개 학교가 참여해 매일 한 편씩 연극을 선보이며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단체는 경남을 대표해 전국 청소년 연극제에 참여합니다. 진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힐링 음악회가 내일 오후 4시 진해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소프라노 정말령과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마중, 천년의 약속 등 아름다운 가곡과 띵커 오브 미, 타임 투 세이 굿바이 등 유명 영화음악을 선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사천 안심콜 및 시민안전보험 홍보 캠페인이 오늘 오전 10시 삼천포 종합시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희망디딤돌 장학증서 수여식이 오늘 오후 2시 하만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산총 교육업무협의회가 오늘 오전 9시 산청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창년군 도천면 봄철 농촌 일손 돕기 행사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도천면 일원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 남해군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가 오늘 오후 5시 남해군청 회의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하동군 5급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2명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하동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어제 기자회계를 갖고 하동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과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남해군이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남해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 757개 민박의 홍보와 마케팅, 친절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만큼 내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앞두고 숙박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 노의회는 어제 열린 6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태욱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고 이건희 회장이 희증한 문화재와 미술 소장품은 사회 환원 기부라는 의미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지역 발전과 관광 저변 확대를 위해 미술관이 경남에 설립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부울경 공동준비조직인 합동추진단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울경 부단체장들이 공동단장을 맡는 합동추진단은 직제는 부산시에, 사무실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두며, 부산 9명, 울산과 경남 각각 8명 등 모두 25명으로 오는 7월부터 광역사무 발굴과 기본계획 수립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거제시가 이룬면 일대 해양휴양특구에 관광 숙박시설을 지는 협약을 민간 기업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휴양특구 사업자는 거제시 이룬면 소동리 일대 5만 6천 제곱미터의 터에 3천 4백억 원을 들여 480여 개 객실을 갖춘 휴양 콘도미니엄을 오는 2023년까지 건설합니다. 김해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와 함께 지역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김해시는 5년 동안 국비와 도비 8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경남의 3곳을 포함한 전국 11곳의 수소 전문기업을 처음으로 지정해 연구 개발과 수출 기업화 등을 지원합니다. 수소 전문기업은 산학연 전문가들의 평가에서 기술력과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인정받은 업체들로 도내에서는 창원의 범한 퓨얼셀, EM솔루션, 김해 하이에어코리아가 선정됐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창원의 제조업체 145곳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 환경 조사를 한 결과 올 들어 월별 수출 실적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채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상위는 수주량과 생산량은 호전 기준인 5를 넘어서 5.46과 5.34를 각각 보였지만 채산성은 4.43으로 악화됐다며 국제 원장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악화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어제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대우조선해안과 현대중공업 합병 승인에 대해 도내 조선 기자재 업체와 협력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고용 안정 등 경남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지만 무엇보다 친환경 선박과 같은 경남 조선업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유치원에 포함한 도내 학교 1,660곳 가운데 성면 건축물은 51%인 851곳으로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66%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65%, 중학교 55%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내년부터 매년 약 430억 원을 들여 6년 동안 학교 성면 건축물을 모두 해소할 방침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가 최대 2년 동안 직원 절반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내용의 자구안을 마련하고 오늘 창원공장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노조는 오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조합원 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며, 과반 찬성으로 총회를 통과하면 이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생 74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도는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경남에 주소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나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에게도 5천만 원 규모로 장학생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